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졸스 박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졸스 박스엔 항상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표모 발효 여과물을 함유하여서 피부를 생기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시트마스크 시크릿키의 스타팅 트리트먼트 에센셜 마스크입니다. 2장이나 들어가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간 졸스 박스 구매 성공하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졸스 박스 때 또 봐요 졸스 박스는 또 찾아옵니다